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학창시절 반성문과는 분명 다를 것 같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 일단 반성문이다라고 하면 우리 최 변호사님이 어떤 저서를 냈을 만큼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 반성문을 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문을 하나도 내지 않으면 그것이 판결 주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양형에서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반성문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 아니면 잘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글쓰니에 진심이 좀 담겨 있어야 되고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그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한다는 얘기를 맨 처음에 적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진정성을 좀 담아야 될 것 같네요. 반대로 이런 언급은 하면 안 된다. 좀 나쁜 반성문의 예가 있을까요? 네, 일단 변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내용을 좀 많이 적으시는데요. 네. 그렇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그런 반성문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그런 거 좋은 반성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의 가족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아닐을 걱정하나 이런 반성문은 절대 안 됩니다. 네.